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보다 조금 낮은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인간이 닥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 예로 모든 동물들을 아담의 앞으로 지나가게 하셔서 아담이 그 동물들을 보고 부르는 것이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아담이 살던 에덴 동산에는 상암도 없고 해암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현실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도전하는 범죄와 행위를 했기 때문에 형벌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았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담은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담이 대답하여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해 숨었나이다 아담과 하와가 숨어 있었던 이유는 죄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나오지 못하고 나무 사이에 숨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치기와 권세를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 때문에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에덴에서 쫓겨나서 저주와 은거키가 가득한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 핏땀을 흘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 적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너는 내 평생의 수구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불과 은거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적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리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마사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죄와 흠을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질병과 삶의 저주 그리고 죽음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면 모든 일에 가시와 은거키가 가득합니다 가정을 이루고 나더니 부부간의 가시와 은거키가 도단하고 부모 자식간의 가시와 은거키가 도단하고 형제간의 가시와 은거키가 도단하고 사업상 가시와 은거키가 도단하고 아무리 치우고 또 치워도 가시와 은거키는 되살아나는 저주의 땅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절망인 것입니다 또 아담과 하와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맏아들이 하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고 인류는 탐욕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인간은 아담 이후에도 계속하여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인간의 지위와 건세를 유지하려고 제2의 선악과 즉 바벨탑을 건설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높은 탑을 쌓으면서 자 성협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가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받들여야 될 것인데 야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물로서 죽게 못하게 만들자 우리 도시를 변설하되 큰 탑을 세워서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비를 내려도 우리는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동대하자 그런 생각으로 아주 무시무시한 반역을 또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은혜를 혼잡하게 하고 문화를 혼돈하게 하심으로 위에서 돌멩이를 올려라 하는데 흙때미를 올리고 흙을 올려라 하는데 돌을 올리고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건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의 시도는 질이 멸렬하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자기가 힘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보겠다고 여러가지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도 없고 죽음 이후의 세계도 없다고 생각하고 살자 이런 어리석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막에서 사냥꾼에게 쫓긴 타조가 모래 속에 머리를 쳐박아 버리고 눈에 안 보이니까 사냥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한 번은 저희 집에 일하는 일꾼하고 같이 산비탈을 겨를 가고 있는데 매 한 마리가 끊임없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일하는 사람이 잠깐 있어라 갔다 올 테니 하고 뛰어가길래 제가 따라가 보니 장기 한 마리가 급이 나서 머리만 속이면 안 보이는 줄 알고 머리를 수풀에 박고 엉덩이를 하늘로 꽃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꾼이 그 장기를 산 그대로 붙잡아 왔습니다 안 보이면 없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죽음과 심판을 피하려 인간이 취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죽음이 이후에 세계는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스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희생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으며 그 이후의 심판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죄의 용서를 받고 죄 때문에 강등된 인간의 지위와 권세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위로 난 사람은 아무리 잘 먹어도 육이요 아무리 잘 입혀도 육이요 아무리 교육을 잘 시켜도 육에 불과한 것입니다 육으로 난 사람은 언제나 육입니다 저는 어릴 때 외갓집에 갔다가 참 재미있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외갓집에서 계란을 품고 있는 암탉에게 오리알을 안겨서 오리 새끼를 깠습니다 오리 새끼가 처음에는 어미 닭을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물가에 가자 오리 새끼들은 누가 가르쳐주기나 한듯이 일제히 물속으로 다이비아에서 들어가서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새끼인 줄 알고 있던 어미 닭은 제 새끼가 물에 빠진 줄 알고 꼬렉꼬렉하면서 안달을 하는데 오리 새끼들은 유유히 헤엄을 치고 있었습니다 옛말에 오리 새끼는 물으로 가고 꽁 새끼는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을 좋아하는 것은 오리가 물을 좋아하는 것은 누가 시켜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오리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꽁이 산을 좋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허탄한 것을 쫓고 육신의 정의용을 따라가는 것은 그들이 육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런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토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헤엄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물에 뛰어 들어가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힘과 우리 노력으로서는 도저히 이 죄악의 바다에서 헤어질 수,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토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광야에서 독사의 독에 물려 죽어갈 때 모세의 노뱀을 바라보고 믿으면 살아났습니다 그와 같이 나도 너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속죄 제물이 될 테이니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거듭나게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호린도우스 5장 11절에 그런 적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비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뻐라 새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성령으로 거듭나면 옛사람이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죄 때문에 영이 죽었기 때문에 4차원의 세계를 잃어버렸습니다 3차원의 세계에 속해 있고 4차원의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그 성령으로 거듭나면 4차원에 속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믿는 자에게 임하여 우리가 4차원 성령의 그릇이 되면 인간 본래의 지위와 권세를 회복하고 3차원의 물질 세계를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을 때는 삶에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 또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해서 사는 삶에는 문제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슬픔과 고통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시간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실 일을 인간들이 자기 힘으로 하겠다고 하니 될 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경치적인 문제도 아니요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요 사회적인 문제도 아니요 근원적인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야담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고 영이 죽었을 때 인간의 모든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범사에 재주가 임했고 육체도 병들고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로 인한 삶제 재앙을 제하시고 우리에게 삼중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휘와 권세를 회복하고 오중보험과 삼중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전 아담의 자손으로서 상속받은 삼대 재앙은 지나가 버렸고 이제 우리는 예수거리도 안에서 삼중 축복을 받은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자신이 새롭게 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죄주에서 놓아주시고 질병에서 대숙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중보험과 삼중 축복을 받은 사람 전인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이러한 진리를 가슴 속에 끌어안아야 되는 것입니다 동남풍이 불고 서복풍이 불어도 눈에는 아무 전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건 없어도 이 진리를 끌어안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에 믿음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시험과 환란을 당하여 넘어지고 타락하는 이유는 이러한 진리를 가슴 속에 끌어안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 이러한 삼중 축복을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해야 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을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것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영혼이 잘됨같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은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이 진지를 확실히 알고 참된 자기 모습을 그을 보듯 상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초라하고 형편없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상과 모양대로 지엄을 받았으며 환경을 다스리는 정부가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스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뭘 바라는 겁니까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모습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뜨고 내 자신을 꿈꾸며 보는 것입니다 조용히 너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대 넘치게 얻어야만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도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대 넘치게 얻는다 이렇게 꿈꾸고 믿고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나의 환경과 운명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입술의 고백이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환경과 운명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술의 말에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천지를 지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입술의 말로서 여러분의 천지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스 11장 3절에 말씀은 굉장히 이미 심장한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화된 것이 아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는 세상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있으라고 했으니 있게 된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화된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대중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운명과 환경을 다스리는 것이요 건강도 다스리는 것이요 생명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그대로 두면 흑사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연받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대로 내버려 두면 공중에 떠다니면서 일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생각에 담아놓고 말씀을 통하여 꿈을 꾸고 말씀을 통해서 믿고 말씀을 통해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면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그대로 이루어 두었으는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생각에 채워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나 깨나 여러분 생각 속에 나는 영혼이 잘되면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사람이다 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영혼이 잘되면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내 모습을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직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상상할 때가 늘 있습니다 늘 일어날 것을 상상하지요 눈 감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잠자리에 들어가서 잠이 안 올 때 하나님의 축복된 말씀을 상상하면 잠이 잘 와요 그러므로 내 영혼이 잘되면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된 내 모습을 상상해야 합니다 그 다음엔 믿음 속에 이것을 채워놓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면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강구한다고 했으니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거짓만 하는 것을 아닙니다 참말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신지라 시근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신지라 거짓이 없으시지도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말씀을 내 입술에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면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도록 했으므로 나는 내 영혼이 잘된다 범사에 잘된다 나는 건강하다 입술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에 꺼져도 1.1핵도 번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입으로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중생하고 성령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신 지위와 권세를 회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5중 복음과 3중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가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태양입니다 우리의 태양이신 하나님께는 빛을 비춰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를 본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는 말은 빛을 비춰서 그 빛 속에서 아버지를 봅니다 빛은 어두움을 삼켜버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마귀는 도망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빛이 있으면 열이 있습니다 따뜻한 열기가 있는 것입니다 열기가 있으면 얼음은 다 녹아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속에서 빛이 나오고 아버지와 빛 속에서 성령의 따뜻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빛으로 비치고 성령을 보내서 따뜻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